저기도 빈 건물인가? 건물 있는데 산쪽에 뭐 있지? 저거 뭐지? 어제 저거 못봤는데 저거 뭐지? 가겠습니다 저거 뭐야? 잠깐만 여기 뭐야? 신도, 뭔 신도.. 교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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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밖에서 문이 잠겼어 교회인가? 교회인가? 뭔데? 여기 사람 살아? 잠겼는데? 뭐야? 오.. 엄청.. 하나의 성같은데.. 성 와 엄청 크다 와.. 이쯤까지 있나..? 뭐 돌아다니는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건 뭐.. 그럴 걸 알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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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또치, 또치 뭐야..? 누구세요? 여기가 기운이 좀 쎈데..? 여기가 기운이 좀 쎈데..? 귀신신.. 나오세요 당신이 지금 있다는거죠? 아..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들 여기 있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했어요.. 분명히 실례 좀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잠시만.. 네네.. 잠시만..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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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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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웃었어 웃었어 여기가 웃었어 쟤가 깨졌어 방금 유리 깨졌어 누가 인위적으로 깼어? 당신 나와 걸렸어 불쌍하고 비쌍하압 2번에 맞기 좀 Shooting 비쌍하압 30분에 맞게 사람 다르지 알았을까..? 사람 다르지 알았을까..? 잠시만요 아..떨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와!! 쟤빠졌다 가 가 가 가 여기 앉는다니까 얘들아 뭐야? 아 잠깐만 뭐야? 옥과트야? 뭐야? 빗자루 보여있어? 옥과트인가?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나 물 쫓고 삽니다 여러분들 브래쉬 잇빨리 켜 오늘 주작이라는 얘기를 벗어난다 나 오늘 주작 벗어난다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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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당신이 돼집니다 내가 그쪽까지 가는 순간 당신이 되죠? 저 말 또 나와요 분명히.. 갈렸다! 있다! 서샷 준비! 여기 있잖아! 빌건놈 있잖아! 갈렸잖아! 갈렸다! 한 signing market Toronto 여기서пис으세요 Float 보편을 포석하면 누구야? 누구야? 이거 안돼! 잠깐만.. 한번 가볼게 와.. 경찰났다 신고들었다 수고하십니다 별나마 출연하게 신고 들어오잖아요 아따.. 그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넘어와요 죄송합니다 아니 방송은 좋지만 예예 죄송합니다 내가 옛날 유명한 집이여 어떡해 죄송합니다 내가 옛날 유명한 집이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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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걸렸어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보장